두산 테스나 매수가는 47600원이다. 최근에 아래 사셨는지 기존에 샀는데 수익을 못 실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처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42000원 저점이 깨졌을 때 깨졌을 때 타점을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만들던 기업들 많은 기업들 있죠. 기판주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 시세를 만들다가 갑자기 올해 초반 때부터 꺾여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던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이 아직까지 조금 더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결국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있던 거는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기대감, HBM 앞으로 수요에 대한 어떤 성장의 기대감성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성들이 두산 테스나도 성장의 기대감성을 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 이제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소재주하고 부품 쪽이나 이런 쪽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요. 두산 테스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한 4만 2천 아래쪽에서는 그때부터 조금씩 터닝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사이클이 바뀔 수 있는 게 1분기 지나고 2분기 때 1분기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거니까 디뎅 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금리 인하도 오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성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시가 나오는 일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5만 원대 위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쪽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